자, 도함수랑 x축과의 관계야. f'과 자, 그려놔서 x축과의 관계다. 그럼 너는 이제 뭘 서술하는지 알겠지? 자, 보세요. x축을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에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 뚫고 지나가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부호 변화가 있을 거고 접하면 부호 변화가 없지 않을까? 자,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지금 그림을 보고 일단 판단하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저한테 도함수가 쭉 다 그릴게. 자,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처럼 이렇게 돼서, 자, 일단 여기 도함수야. 자, 얘가 양수, 음수, 부호 변화가 생겼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도함수 값이 0이니까 자, 우리가 반영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 일단은 여기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구나. 근데 양수에서 음수니까 증가, 감소 바뀌었으니까 자, 당연히 일단은 뭘 일단은 가질까? 극대를 가지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넌 많이 봤었지? 자,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일단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나중에 기초가 돼서 다 이제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초석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도함수 값이 3이야. 그럼 너네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자, 요쯤 와서 자, 미분계수가 얼마다? 3이다. 요 정도를 일단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도함수가 양수니까 얘는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 뭐 지금도 그 생각하는데, 결국에 접선을 그렸을 때 계속 증가하는 방향을 일단 뻗어나갈 거니까 자, 얘는 이렇게 일단 커질 거니까 증가하겠구나. 어, 직관적이기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고수 좀 해가지고. 자, 요거를 일단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자, 요기에서 일단은 극대를 가지면서 자,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꾸로 또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양수, 음수, 양수야. 자, 여전히 일단 여기서 무슨 소를 가질까? 극소를 일단 가질 거고, 자,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고요. 자, 얘가 이렇게 가서, 자, 얘는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지, 그치.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 무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또 이럴 수도 있어. 어, 선생님,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요렇게 일단 접한다라고 치자. 자, 접했어요. 자, 요거를 좀 잘 보세요. 자, 어쨌거나 곡선과 애는 축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접하는 경우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자, 이게 특이하게 딱 이 얘기야. 어, 도함수값이 0이지만은 자기가 양수, 양수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없을까? 부호 변화가 없지, 그치. 자,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극값은 절대로 안 나올 거고 선생님, 얘가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자, 미분계수는 0이야. 또다시 일단 이렇게 일단 무슨 가할까? 자,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극값은 아니야. 자, 얘는 극값이 아니다. 자, 이유는 딱 한 가죠. 아, 극값이 아니야. 자, 이유는 자, 얘는 부호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뭐 의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단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음수, 음수가 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얘는 감소하다가 미분계수 0이고 자, 이렇게 일단은 갈 수 있다. 자, 이거 역시 미분계수 0이지만은 자, 극값은 자, 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무리가 없을 거야. 자, 이거 이제 뭐 전혀 일단 뭐 오해고 뭐고 일단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결국에 3차함수, 4차함수 이제 맞서를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얘가 2차함수처럼 접하는 거야. 도함수가. 그래서 3차함수 형태가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고 부업에는 없으니까 극값이 없다. 이 정도 일단 연결시켜서 그림사항을 일단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리마크에 별표를 3개를 해주세요. 자, 내가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 자, 보세요. 도함수의 모양에는 크게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자, 크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잘 본다. 이게 일단 핵심 상황인데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낚이는 거야. 시험장 가서. 자, 이제 이어서 좀 그릴게. 선생님, 만약에 도함수가 아, 이거 이제 좀 낚일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도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팍 꺾였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게 F' 도함수야. 얘가 도함수가 첨점을 갈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미지가 좀 세게 딱 잡혀있는 게 아, 첨점을 가지면은 미분이 안 된다. 그게 일단 이제 너무 이제 이미지가 세게 잡혀 있는데 자, 도함수는 모양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자, 부호랑 값에만 일단 집중하셔야 돼. 자, 내가 지금 이미지를 좀 드릴게.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 얘가 어쨌거나 도함수가 연속이에요. 자, 얘도 연속이야. 자, 그럼 너는 쉽게 좀 이렇게 생각하자.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미분 개수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 다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당연히 원래 함수 뭐가 가능할까? 미분 가능하죠. 자, 보세요. 자, 얘는 미분 개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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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에서 점점 줄다가 0이 되고 또다시 일단 0보다 좀 커지지만은 어쨌거나 양수고 양수가 0에 맞으니까 계속 무슨 가능할까? 증가를 하겠죠. 자,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은 자, 신경 쓰지 말고 A에서 일단 미분 개수 0이고 다 양수, 양수 0이니까 극값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 얘는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그림을 보고 생각할 건 뭐냐. 그림을 보고 판다는 거야.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그래프가 연속이야.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고 치면은 자, 그래프 안에서야. 자, 그래프에서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것은 어, 도함수값, 결국 미분 개수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끊김없이 존재하니까 자, 얘는 결국에 원래 함수는 자, 원래 함수는 자, 미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맞지, 그치? 자, 계속 접선의 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 f'에 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자, 연속이면 하면 돼요. 자, 첨점이어도 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고 자, 이제 이거 보면 낚이면 안 돼. 어, 보자마자 아, 미분이 안 돼. 아니야. 자, 미분 가능하시고 미분 개수가 0이다. 자, 이걸 좀 정리하시는 게 맞겠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 자, 보세요. 도함수가 연속인데 첨점이어도 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어, 얘는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원래 함수도 자, 원래 함수도 자,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래프 안에서 일단 인지할 수 있으니까 얘도 무리가 없죠. 자, 지금 다항함수로 생각하자.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자,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자, 첨점이어도 상관하지 말자. 자, 이제 이 예를 제가 하나 더 적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예를 좀 작아볼게. 자, 먼저 자, 이제 이거 이제 비슷한 예로 좀 뭘 볼 수가 있냐면 구간에 따라 정의를 함수를 제가 지정할 건데 자, fx가 자, 만약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인데 자, x가 0 이상일 때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이거랑 이 함수의 도함수까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이 함수를 제가 그려주면 x축하고 y축 봤다고 했을 때 자, 얘는 이렇게 일단은 가서 여기서 일단 미분계수 0이야. 자, 그리고 자, 이거 똑같이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가서 뒤집어지니까 자, 구간에 따라 정의는 함수고 이런 함수는 다항함수는 아니죠. 자, 그런데 0에서 0을 지나가고 미분계수가 0인 거는 너무나 확실하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볼게요. 이거에 도함수를 구한다고 치면은 f'x도 자기가 미분 가능이야. 자기가 미분 가능이고 자, 미분이 안 될 법한지 얘 밖에 없으니까 얘에서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인데 얘가 2x가 되거나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x가 0 이상이면 이렇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지. 자, 도함수는 그려올게. 자, 도함수를 그려주면은 f'이 자, 마이너스 2x 자, 2x 해가지고 자, 2x 마이너스 2x야. 자, 보세요. 이게 일단 도함수야. 그럼 도함수가 지금 0에서 첨점을 가졌지만은 그거랑 상관없이 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라서 얘는 뭐가 가능할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결국에 이제 값은 f'의 0값이 일단 0이니까 원래 함수는 0에서 일단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게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오지, 그치? 자, 일단 함수값이 2야. 그럼 얘는 1에서의 얘는 미분계수 얘가 얼마라는 걸까?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차피 도함수 그래프는 미분계수를 일반화시켜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무리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건 딱 이거야. 문제 안에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오해할 것도 없어. 자, 이제 연속으로 그려져 있으면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뭐가 가능하게 그냥 그림 그려보면 될까? 미분 가능하게 그리시면 되고 자, 주된 내용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무슨 값을 가질까? 극값을 가진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극값을 가진다.